이렇게 하면 안되고 밑에서 위로 쳐 올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눌러보세요. 그렇죠? 잘 눌렀습니다. 그런데 기시부가 보여야죠? 자, 기시부가 보여야죠. 이렇게 여기 위치에서. 이어서는 안돼요. 이런 기시부가 안보이지 않나요? 기시부가 딱 보이도록 해줘야 돼요. 자, 프리즈. 여기가 아올파, SMA, 스프레닉 베일, 탕그레 바디, 스토마, 스프레닉 아트리, 셀리아이 액시스죠? 셀리아이 액시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지그시 눌렀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에 프리즈 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이걸 오른쪽으로 살짝 덜어줘야 돼요. 눌러보면 컴프레션 되지 않나요? 살짝 덜고 약간 프룹을 오블라이크하게. 보세요. 여기 아니고 약간 기울여줘야 뭐가 잘 보이냐면 운신에이터. 프리즈. 자, 여기 SMA가 쭉 와가 여기 스프레닉 베일하고 만나가 포탈 베일이 되고. 여기 방글에 내기고 여기 운신에이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여기, 그렇죠? 여기 내 운신에이터. 여기서 틸팅 해보세요. 틸팅한 이 위치에서 보세요. 바디에서 이렇게 하고 내 운신에이터잖아요. 여기에서 기울여줘야 돼요. 기울여줘야 하면. 보세요. 뭐가 보인가요? 헤드프로포가 보이죠? 자, 프리즈. 여기 IVC. 포탈 베일이니스토머에 방해를 주고 있고. 여기는 방글에서 헤드프로포죠.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헤드프로포죠. 내 운신에이터. 약간만 기울이면 보세요. 여기 내 운신에이터인데. 약간 기울이면 헤드프로포. 여기로 기울이면 내 운신에이터. 여기로 이동하면 바디. 여기서 더 이동하면 바디테일이죠. 프리즈하면. 그렇죠? 여기 스프레닉 베일, 아트리. 여기 방글에서 바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었죠? 예. 다음 선생님이 또 한번. 여 선생님이 또. 힘들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제 손에 익혀야 돼요. 이렇게.